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를 담당한 박용덕입니다.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발표가 됐죠. 합격인원이 2차 응시자 대비 30% 정도 합격을 했습니다. 26,913명, 29.07%가 합격했습니다. 2차 응시자 대비 2차 응시자는 92,569명으로 60% 정도 응시를 했네요. 30% 정도 합격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우리 공전무 강의만 들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만 들어가지고 합격하겠냐 이렇게 불안해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들 카페에 보시면 합격수기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끝까지 우리 강의를 따라서 듣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이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공전무에서 공인중개사법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외래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개공교수로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나중에 사이버대학이나 대학원 가시려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아마 매학기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먼저 오늘 강의할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역. 연역은 역사입니다. 역사. 역사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요. 재정 목적은 지금 최근 10년간 출제되지 않았고요. 이번 시간에 하는 것 중에서 오늘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용어정의와 중계대상물입니다. 용어정의와 중계대상물은 한 문제 역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용어정의인데 용어정이라는 것은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중계, 중계업,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이런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계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이 중계대상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용어정의와 중계대상물 시험에 한 문제씩 반드시 출제된다. 자 그러면 우리 기본서 13페이지입니다. 기본서 12페이지부터 이제 진도를 나가는데요. 13페이지에 보면은 맨 위에 중계업의 변천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발전과정 나와 있는데요. 시험에는 거의 출제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1999년 7월 1일부터는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록이라는 것은 등록대장에 올리는 것, 오를 등자, 우리 등산할 때 등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제 중계업하겠다고 등록대장에 올리는 사람을 올리면 그게 개업공개사가 되는데요. 등록을 하고 중계업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자유업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도 필요 없고 그냥 중계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등록대장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올려야 됩니다. 그걸 등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의사, 변호사, 약사, 별리사, 전문직업인들 다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적입니다. 자 우리 기본서 1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서 16페이지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 목적도 시험에 최근 10년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험 보기 전에는 꼭 정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기본서 16페이지에 있고요.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계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공신력 제고 X로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중개업무를 육성한다. X로 출제됐고요. 국민경제에 이바지인데 국민재산권 보호하면 X가 되겠습니다. 20회, 21회 시험에 나왔다고요? 지금 33회 여러분들 준비하시는데 최근 10년간, 12년간 출제되지 않았죠? 20회 때 기출 문제를 한번 보시면 목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목적에 해당되는 것.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 맞네요. 그 다음에 중개업의 적절한 규율, 이런 말 없고요. 그리고 개업공개사의 적절한 규율도 없고요. 개업공개사의 공신력 제고 X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은 맞죠. 국민 경제에 위바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억하고 미험이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본서 1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물론 여기까지도 시험에는 거의 출제는 잘 안 되는 파트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에 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 일반법이고요.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법, 특별법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 개념입니다. 때로는 일반법, 때로는 특별법이 되겠죠. 일반법은 누구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게 일반법이고요. 특별법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장소, 특별한 대상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게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는 일반법,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이라고 했는데 이를 구분의 실익이 뭐냐 하면 서로 충돌했을 때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민법하고 공인중개사법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라도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부모 동의받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무에 종사하려면 무조건 나이를 먹어야 됩니다. 오직 만 19세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하고 충돌하죠.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절대 중개사무소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라도 자기 집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 동의받거나 혼인하면.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혼인을 해도 중개업소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사회법, 중간법, 혼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공법하고 사법이 섞여 있다 이 말입니다.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가 섞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 사법이라 하고요.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그 다음에 개인과 국가 등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공법하고 사법하고 중간에 있는 법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법을 중간법 또는 공사법이 혼합되어 있다고 혼합법 또는 사회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99%가 공법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법적 요소는 중개계약밖에 없습니다. 중개계약 그래서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다음은 17페이지 기본서 17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자 17페이지 거기 밑에 3번에 보면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법령의 구성입니다. 법령의 구성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5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은 법률은 포괄적 내용을 시행령은 보다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요. 다른 말로는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3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또는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합니다.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29개 조문입니다. 전부 다 합하면 11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은 그래서 119개 조문에서 시험에 40문제가 출제되니까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한 것은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제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 우리 기본서 18페이지 용의정입니다. 자 기본서 18페이지 별표 3개 하시고요.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용의정의 용의정의라는 것은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이다. 자 먼저 중개인데요.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당사자 간에 거래당사자 간에입니다. 그 다음에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개의 3요소는 중개대상물 거래당사자 알선 3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중개대상물이 아닌 권리금을 알선해도 이는 중개가 아닙니다. 중개가 아닌 것을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도 아니죠. 많이 받아도 공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닌 것 예를 들면 많죠. 중개상물이 아닌 것 자동차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개업공개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중개를 해도 공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중개가 아닌 것은 공중개사법 규율 대상이 아니죠. 반드시 중개대상물을 알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입니다. 중개사물은 조금 이따 다시 하겠지만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이 중개대상물이고요. 그다음에 그 밖의 권리가 어려운데 이게 중개가 가장 어렵습니다.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밖의 권리에는 지상권, 그다음에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환매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 세 개는 성립에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사항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유치권, 법정담보물건이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민법에 의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성립에는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법정지상권도 민법 366조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은 합니다. 다만 이 법정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법정지상권만 양도할 때에는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중개라는 말이 가장 어렵습니다. 중개. 그래서 이때까지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 한번 풀어보시면 또 이해가 될 것입니다. 30회 때 출제됐는데요. 지역권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경우도 중개에 해당된다. 그렇습니다. 지역권 거박의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에서 말하는 거박의 권리는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X 저당권 등 담보물건도 포함된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면 은행에 융자 알선을 하고 커미션 받아 먹는 것도 중개 보수입니다.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을 하고 융자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알선을 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되고요.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저당권 중개상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저당권 근저당 다 중개상권리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입니다. 중개행위는 사실행위고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중개행위는 사실행위고 중개계약은 법률행위다. 민법에 법률행위 사실행위 나오죠. 그 다음에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진정으로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냐고 하는 주관적 의사 X입니다.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 시험이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죠. 따라서 주관적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객관적입니다. 중개행위에 해당되는 제분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대표적인 반례가 손님이 세입자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세입자인 손님이 이거 보증금 떼이는 거 아닙니까? 개혁공개사님 불안합니다. 하니까 절대 떼이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만 하면 절대 안 떼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했는데 확정일자 받고 이사가는 날 은행에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해가지고 경매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배당을 못 받은 사안에 대해서 개혁공개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개실무는 계약 성립 시까지만 중개실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계약 성립 이후에도 중개에 해당될 수 있다. 또 하나 판례가 뭐가 있냐면 실장이 직원이 손님이 맡겨놓은 계약금 중도금 떼먹고 도망갔습니다. 매도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매수인이 맡겨놓은 계약금 중도금을 떼먹고 도망간 사안에 대해서 개혁공개사 보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니까 개혁공개사는 나는 중개하라고 시킨 적 없다. 돈 떼먹으라고 시킨 적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그 주관적 계약공개사의 주관적 주관적이라는 것은 주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주관적이죠.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 객이 뭡니까 손님이잖아요. 고객 객실 할 때 객 손님 객자 손님 입장에서 판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중개행위에 해당되는 지여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주관적 액스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개행위에는 개혁공개사가 거래의 쌍방당사자로부터 의뢰 받아서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네 그렇습니다. 쌍방당사자로부터 의뢰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당사자로부터 의뢰 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일방당사자로부터 의뢰 받으면 공동중개가 되는 경우죠. 따라서 공동중개를 하면 모든 공동중개에 개입한 모든 개혁공개사 전부 다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하면 모든 개혁공개사 연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전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일방당사자로부터 의뢰 받는 경우에도 중개에 해당이 됩니다. 포함됩니다. 자 중개업인데요. 중개업은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됩니다. 무자격자도 중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업은 개업 공중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업이죠. 업이라는 것은 직업의 줄임말입니다. 자 그래서 중개업은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중개업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만약에 의뢰가 있어야 되고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보수 안 받고 공짜로 중개를 했다면 10건 100건을 해도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보수를 안 받으면 중개업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인데 업이라는 불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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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 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연한 교회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이는 중개업은 아닙니다. 우연한 교회 한두 번 하면 계속 반복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복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복 의사가 있으면 중개업 입니다. 즉 한건만 했다 하더라도 무등록 자가 간판 달고 했다면 한건만 해도 중개업 에 해당 되니까 무등록 중개업 자로 처벌받습니다. 간판 달고 하면 업이라는 것은 불특 정다수와 계속 반복 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또 풀어보면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했는데 X입니다. 보수 유무 관계 있습니다. 보수 안 받고 하면 중개업 아니라고 했죠. 무자격자도 보수 안 받고 공짜로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업이란 중개 상업에 대한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건 중개죠. 중개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우연한 기회 우연한 기회 단 한 번 하면 중개업 아니죠. 중개업이 되려면 직업적으로 하려면 계속 반복 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 했는데 중개업은 등록하고 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중개를 업으로 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등록하지 않고 하면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차죠. 자, 이번 시간에 시험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개와 중개업 두 가지 입니다.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되고 중개업은 개업 공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중개 그리고 중개업에 대해서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용어정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